행복을 척척 맞추는 폴라리스 아카데미 해미리 주원 원장입니다 제 네이밍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렇게 새겨 들으시고요 자 오늘은 타로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주간운세의 어떤 뽑는 날이죠 주간운세가 오늘 전해드릴 주간운세는 8월 31일에서 9월 6일까지 주간운세의 별자리별 주간운세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변화가 별자리별로 해서 조금 변화나 여타 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우선 우리가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가지 사실은 조금 행성의 행성 별들의 각도들이 긴장감을 많이 주는 각도가 있어서 지난주는 좀 날이 좋고 덥고 이런 상태였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 제가 이건 추위를 약간 보는 건데 풀문이 되거나 유문이 될 때 대체적으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태풍이 또 온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것은 조금 더 크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워낙 이게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지역에는 많이 오고 어느 지역에는 좀 덜 오고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점성학으로 추론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 올 것이다까지 추론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9월 2일 날 물고기 자리에서 2시 22분이죠 거기에서 보름달이 뜹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물고기 자리에서 뜨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날이 다음 주 화요일이 보름달이 화요일 맞나요? 수요일이죠 9월 2일이면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2일 날 그날 또 금성과 토성이 대립각이 있어요 그러면 금성은 사랑의 별이고 토성은 기다림의 별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이나 약간 사랑을 억제시키는 그리고 그런 어떤 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성은 항상 약간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별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또한 벌어질 수 있죠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9월 3일 날이 이 날이 이제 수성과 교점이 이제 크로스 이제 그거 하는 날이죠 이게 북교점이 서로 합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수성은 정보의 별이고 그리고 북교점 자체는 약간 은밀하고 그리고 실제로 별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가상의 어떤 에너지장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캐투가 되죠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이 수성이 그것과 어떤 에너지장의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그 소식들이 조금 불안하고 무섭고 그런 일들이 우리 귀에 자꾸만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도 그렇고 뭔가 이변적인 일들이 올해는 하도 많이 벌어지니까 조금 두려운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4일 날 화성과 금성의 사각입니다 자 이거는 화성과 금성은 어쨌든 이거는 뭡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과 그리고 성적 충동과 성에 관한 사항이 화성과 금성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애정에 관한 일들이 우리 9월 4일 날 우리 개인한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또 그리고 나라적으로 본다면 연애사건 이런 거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도 이 행성들이 대립각 사각 그리고 풀문 이런 곳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내리고 날씨 변화가 좀 많지 않겠나 자 제가 한번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날씨는 덥고 거기다가 상황들은 뭔가 점점 3차까지 지금 나라에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상하게 막연한 두려움이 저도 지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 터널을 지나가야 새로운 어떤 신세계를 맞이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자 우리는 뭐 사실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움직이지 말아 하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자제하라면 거기에 자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왜? 개인 운은 절대 구군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어쩌면 또 구군은 세계 운을 넘어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때때로 편할 때가 있죠 자 하여튼 조금 어려운 우리가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어려운 시간 뒤에는 분명히 밝은 날이 올 거다 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자 이번 주도 저희 타로 뉴스의 어떤 주간 별자리 운세를 참고하시면서 힘차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잘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별자리 양자리에서부터 제가 별자리 별 운세 뽑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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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양자리 분들부터 제가 해석 들어갈게요 양자리 분들의 청운으로 보면 그래도 사랑카드가 나왔어요 컵투가 나왔거든요 자 컵투는 우리가 남녀가 잔을 들고 감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남녀의 사랑의 제한도 되고 동업의 제한도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동업의 제한 사랑의 제한 어쨌든 제한적인 의미가 이번 주에는 있을 수 있다 우리 양자리 분들에게 그렇게 되고 자 금전우는 하수상한 이 시국에도 금전적인 제한이 있는 카드가 펜타클레이스가 떴어요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나가든 들어오든 투자를 하든 그 금전적인 형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의 이번 주 금전우는 긍정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돈 9개를 가지고 한적하게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이 많으니까 돈에 관한 상황은 아니겠죠 근데 조용히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리를 따지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이번 주에는 우리 양자리 분들의 직업운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완전 투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해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기존에 어떤 사람을 두고 뭔가 호기심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은 내 상황을 이렇게 다르게 한번 연출을 해볼까 뭐 결혼을 할까 변화를 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연애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언뜻 연애의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여기도 투투예요 이상한 투투로 지금 우리 양자리 분들이 두 개 두 개 두 개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소드투는 이거 약간 우울함이에요 자 우울함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카드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드투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양자리 분들도 이번 주에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소드 7번입니다 좋은 점이라는 것은 소드 7번의 좋은 점은 이게 내가 남의 것을 한번 염탐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 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모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창조는 모방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완벽한 창조를 위해 우리는 때때로 나무 것을 표본으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나무 것을 세세하게 내 것의 완벽함을 위해서 나무 것을 잘 한번 살펴보는 자세로 이번 주에 우리 양자리 구독자 분들은 임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컵 10번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족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고 다 같이 만족할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 그래서 너무 다 같이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 될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둘이서 함께하는 것 동업하는 것 제안하는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임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제안은 좋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한적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두 가지를 선택하기 위한 어떤 생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조금 살피면서 갈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뭇것을 잘 보자 자 그 다음에 모두 다 만족하게 만드는 일이란 하기 힘들어 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리 분들 이번 주 문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문세 뽑을게요 자 그럼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소드 8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알게 모르게 답답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조금 답답한 어떤 상황을 견딜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조금 아깝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거를 견디고 가야 하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어쩌면 또 이게 눈을 가리고 칼 사이에 있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의 답답함,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묵묵히, 황소자리 분들 있잖아요. 소처럼 아시겠죠? 그렇게 약간 묵묵히 견디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떤 결과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해외에서 오는 것도 될 수 있고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결과물을 기다리는 카드다. 뭘 해놓고 대충은 계획을 잡아놓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놓고 약간 완전한 결과를 기다리는 카드가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카드는 결과적인 면에서는 좋은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전우는 어떤 것을 기다리는 카드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프린스컵이거든요. 그러면은 컵나이트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누군가의 제안이에요. 그러면은 감정적인 제안으로 해서 약간 여기로 한번 가볼래? 아니면 이 일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약간 제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카드가 이 컵나이트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자, 템프론스 카드죠. 그래서 서로 약간 취향이 같은 사람, 자, 그러면서 취향이 같아서, 관심사가 같아서, 그리고 대화가 통해서 괜찮다 하는 사람이 이번 주에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없으신 분들은 괜찮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마음이 이래, 너에게 이런 마음이야. 이런 마음을, 이런 얘기들 조금 건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전하라, 너가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카드가 뜯고요. 자, 건강적인 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막 메시지가 많이 날라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건강적인 면에 특별히 이상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에 컵, 퀸컵이거든요. 그러면은 여자로서 자기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보호하고 하는 것들은 긍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으로,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이번 주에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정적인 작용은 새로운 거예요. 자, 새로운 것은 이거는 조금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프린스 완즈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것은 이번, 아, 프린세스 완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것은, 이게 부정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 기존의 것에 뭔가 더 퍼센테이지를 많이 주면서 이번 주에 움직이는 가능성을 훨씬 더 그쪽으로 많이 주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황소자리 구독자분들은 훨씬 좋을 것 같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이 칼 8개가 나왔으니까 답답함이 있다.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기다림이 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다. 자, 그리고 사랑은 대화가 통하는, 그리고 관심사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건강은 걱정 없다. 자, 그리고 내가 이번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내가 내 주위의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들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것은 새것은, 새것은 별로입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저도 쌍둥이 자리잖아요. 제 마음을 뽑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카드를 보면서 자, 쌍둥이 자리들은 자, 뭔가 다음 주에는 고민이 많은 한 주를 한 주처럼 보여요. 그래서 약간 휴식하는 듯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쉬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누워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자, 코로나 3차입니다. 3차. 자, 그래서 집에서 약간 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카드가 총운으로 뜯거든요. 그러면은 재택근무 할 수 있겠죠.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카드는 4개월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월 정도 생각을 하면서 뭔가 기다려야 하는 어떤 기다림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휴식하자. 자, 그리고 조금 내려놓자. 자, 그리고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는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행맹 카드입니다. 그래서 쉬 해결이 안 되고 이번 주에는 안 온다. 그리고 지출 안 된다. 그리고 받지 못한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한참을 약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함으로 조금 답답한 그런 것을 상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전적인 변화는 쌍둥이 자리 분들은 없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적인 면에는 엠프로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직업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직업적인 면에서 엠프로가 영향을 준 것은 없는데 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남자의 어떤 결정력 그리고 윗사람 조금 큰 세력에 의한 어떤 직업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이동수죠. 이동수, 변동수, 그리고 그 다음에 소식이 오는 것. 연애적인 측면에서 어쩌면 우리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자, 메시지, 소식, 가까운 여행 이런 거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어요. 하이지 프랙티스는 우울함이에요. 그래서 내면으로 자꾸만 파고들어가는 마음이다. 그리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활달한 것보다 지적이고 거기에다가 심층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으로 파고드는 마음이 자꾸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주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긍정적인 측면은 여왕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풀라, 이해하라, 안아줘라 자, 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안아줘라 안아줘라라는 그런 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여왕으로서의 권위를 누려라도 되죠. 그래서 좀 크게 쓰기도 하고 크게 받기도 하고 여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누리게 되는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소드에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이번 주에 결정하여서 어쩌면 움직이는 것은 내가 칼 자르듯이 자르겠다 생각하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결정을 할라 하는 것은 쌍둥이 자리 분들은 조금 보류하세요. 완벽한 결정은 이번 주에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드사는 어쨌든 칼 4개는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 이번 주에는 자, 그리고 움직임이 좀 적은 카드고 그리고 조금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은 정체,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큰 윗사람의 영향력,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소식, 여행, 그 다음에 건강은 우울함,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여성의 권위, 여성으로서 베푸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깨끗이 무자르듯이 결정하는 것은 이번 주에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별자리가 자, 개자리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개자리 분들은 초운으로 보게 되면 자, 소드2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하는 상황이 자, 이번 주에는 연출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본인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내 내면의 답을 찾는다는 뜻도 되고 자, 또 하나는 네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주변의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카드는 너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라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너의 내면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 이번 주에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카드가 자, 총운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자, 도둑놈 카드죠. 스파이 카드죠. 뭘 훔쳐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카드의 뜻은 뭐냐면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그럼 투자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칠 수 있으니까 또 아니면 이건 약간 분실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면이나 약간 철저한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일이 많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돈을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죠.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아, 잘 되겠죠. 이게 지금 코로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자신의 기량을 열심히 발현하는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그리고 연애는 완주퀸이죠. 여성이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의심하고 있다. 여성이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여성이 가진 의심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자, 건강은 킹소드이기 때문에 결정난 거는 그대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술할 거야. 수술하시면 되고 건강해졌다. 이러면 건강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 완전한 끝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루어진 게 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컵 5번이잖아요. 요게 좋은 점인데 컵 5번은 이게 아픔만큼 성숙해지고죠. 자,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에 나의 이런 아픔들 아픔을 겪는 것들이 나중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좀 아픕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고 이번 주에 안 좋은 점은 거지 카드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경제적 약간 부담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계자리 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 자, 조금 부담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동정으로 마음이 가서 움직이는 거는 이번 주에 좋은 거 아니에요. 동정 요, 요 동정으로 동정 알죠? 동정 동정인가요? 로 움직이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상황에 나는 고민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단속을 조금 철저히 하자. 직업적인 면에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연애는 조금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음 건강은 괜찮다. 그리고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마음 아픔이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론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어 자, 그리고 금전적인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동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번 주에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개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자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운세가 어떨까요? 좋습니다 청문으로 보게 되면 완주 6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들을 제치고 내가 우위를 점령한다 1등한다 그리고 내가 승진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승리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완주 6번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자자리 분들은 청문이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풀 카드는 금전적인 면에서 풀 카드는 체계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새 것을 향해서 가는 첫 걸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어디에 갑자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안됩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조금 더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바로 해버리면 바보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있으나 그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데스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끝남이 있는 카드죠 그래서 취업된다 아니면은 퇴직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확정적인 결과로 도출되는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면에서는 운명의 수리받기 카드예요 특별한 계기를 맞이한다 운명을 맞이한다 좋은 찬스를 얻는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좋은 사람이 만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사자리 분들은 조금 연애사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계속 어느 장소에 가던 구멍가 가니까 서너 번씩 부딪히는 사람들 있죠 그분이 운명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별하게 잘 보시고 자 바퀴를 운명의 수리의 바퀴를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이번 주에 끝남이 자 칼 10개 맞고 징하게 죽었어요 지금 엄청 아프게 완전히 여기는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는 우리는 끝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탄생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남이 산뜻하다 잘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저울질하는 것은 이번 주 좋은 거 아니에요 한 것만 한 곳만 명확하게 보고 가는 것이 이번 주에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총원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승리한다 투자는 이번 주 안 됩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자 그리고 끝이 있다 직업은 연애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 자 건강은 괜찮다 자 그 다음에 끝이 산뜻하다 이번 주에 자 그 다음에 양다리는 안 된다 양다리 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다음에 누굽니까 자 천여자리가 되죠 천여자리 분들 운세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천여자리 분들 자 총원으로 보게 되면 총운 자 그 다음에 금전운 직업운 자 그 다음에 연애운 건강운 좋은 점과 주의할 점 천여자리 분들 운세 세 해석 들어갈게요. 천사리 분들의 보게 되면 프린스컵이죠. 그러면 남자가 잔을 들고 와서 나에게 감정의 잔을 줍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사랑의 제안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고 동업의 제안, 감정의 제안, 좋은 것의 제안 이런 것이 있는 주다 이렇게 보여요. 대체적으로 감정적인 면이 강한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긍정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퀸컵이 뜯거든요. 그럼 계자리 분들이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지출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여성과 관련되면서의 지출 그리고 가족한테 지출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우리 천사리 분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프린세스 완즈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부서에 대한 어떤 약간 시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약간 시작하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는 직업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운은 여성이 의심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남성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약간 남성을 믿지 못하는 주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카드다 이렇게 연애운에서 보이고요. 건강운에서 운명의 수리바퀴가 뜯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카드는 건강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주는 카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사리 분들은 이번에는 코로나 발생 지역이다 하는 데에서는 조금 마스크도 확실하게 끼고 좀 방비를 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번 주의 긍정적인 측면은 펜타클스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라, 열심히 공부하라, 그리고 전문성을 키워라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이고 팀워크로 움직여라도 긍정입니다. 그러면 부정은 뭐냐면 이건 교환 카드거든요. 그럼 히어로펀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게 위에 사람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완전 믿으면 안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에 사람이 뭘 해주겠다는 그런 큰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어쨌든 안 좋은 점에서 떴어요. 그래서 초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뭔가 제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전은 여성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고 그리고 연애는 여성이 의심하는 카드가 뜯고요. 건강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유의보다 조심하자라는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전문성, 팀워크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과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윗사람, 안내자, 다 해준다 이런 말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 천회자리 분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분들 연세뽑기 들어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천칭자리 분들, 천칭자리 분들 이번 주 좋습니다 제가 좋은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러버 카드가 떴어요 사랑 카드가 떴죠 그러면은 뭔가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에 좋은 카드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감정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끌리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괜찮은 것 이런 것까지 해서 다 좋은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러버 카드는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하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자 3명과 관계되면서 성과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성과 관련되면서 뭔가 금전적인 어떤 투자 제의가 있거나 하면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여성과 관련되면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지출 이런 거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동수, 출장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준비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잘 될 거라는 믿음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킹완즈입니다 그가 고집이 엄청 세요 그래서 그 고집이 세서 나를 답답하게 할 수 있으나 그는 나를 보호해 주고 그는 나를 아껴주고 그리고 그는 어쨌든 고집이 세서 맞춰주면 됩니다 내가 끄지 못해요 그래서 맞춰주는 남성이 고집이 강한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근데 바람은 안 피웁니다 좋은 점이 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여성적인 질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우울함을 상징하는 카드가 이번에 건강문에 뜯고 그래서 그러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좋은 것은 여성의 결정력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금 강하게 끊어주는 것도 이번에는 여성이 좀 끊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 안 좋은 점은 이상하게 끌리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호기심이 가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호기심이 가고 뭔가 막연하게 이상하게 끌리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관계성은 좋은 거다 관계성이 좋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여자들과 같이 하면 좋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는 열심히 움직여 보자 그리고 연애는 그에게 잘 해주자 복종하자 그리고 건강은 두 가지를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염려는 없고 조금 우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결정력이 이번 주에는 중요하다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 이상하게 끌리는 것 그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천칭자리 분들 이번 주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갈자리 운세에 제가 뽑았습니다 자 전갈자리 운세 뽑았고요 자 전갈자리 좀 있다가 운세에 속 들어갈게요 자 전갈자리 분들 총운으로 보면 데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뭔가 끝남이 있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가부단 간에 뭔가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깔끔한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의 끝 시작이 있다 아프지만 끝내야 하고 아프지만 끝내고 나면 좋은 것이 어쩌면 시작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실속적인 조금 작지만 그런 투자들이 공부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실속적인 금전 투자 약간의 보상적인 금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제한 컵 에이스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근데 컵의 제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 형체로 드러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감정적인 면에서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풀카드입니다 그럼 여행을 가게 되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여행을 가게 되고 또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끌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디 가서 여행지에서 갑자기 만나지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인연에 대한 것도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그 안에 있는 게 다다 끝이다라는 자세로 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의 좋은 점은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같이 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가족이 되는 것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 이런 것이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것은 고민하는 것 더 깊이 하려 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데스는 끝이 있다 자 그리고 금전은 소소하지만 작은 시작과 투자가 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 새로운 어떤 제안이 들어와 있다 연애는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어떤 사건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 건강은 크게 염려 없다 그 다음에 가족 화목한 것 그런 것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 우울해하거나 심란해하거나 몰두하거나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수자리 분들 제가 운세 뽑았고요 자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은 청운으로 보면 체리어트 카드가 전차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힘을 다해서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움직인다 자 그리고 여행 간다 움직인다 추진해 나간다 등 열심히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범위 내에서 굉장히 자기 것을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어떤 운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소식이 온다예요 소식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여행을 가고 그래서 그런 금전운이다 자 신속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통신으로 오는 그런 어떤 금전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권한이 있는 여성, 여자 이런 분과 관련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조금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열정적으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능력 있는 여자와 관련이 있고 어쩌면은 여성이 자기 입지를 점령하려고 한다면 잘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사랑은 제한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남성이 잔을 들고 어떤 여성에게 제한을 하러 가는 거죠 사랑 제한 자 그러면 요래 요래 조업하면 사수자리 여성분들은 제법 이번 주에 연애운이 긍정적일 것 같아요 왜? 누군가 나에게 달려오거나 추진력을 가지고 오는 카드이죠 이 두 개를 조합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자 건강은 염려 없어요 펜타클 10번이니까 자 집에서 치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건강이 집에서 요렇게 돈 1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장려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집에 계시게 되면 아무런 염려가 없다 건강적인 면에서는 자 이번에 여성의 걱정이 여성이 하는 걱정이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불안해하거나 뭔가 두려워하거나 그런 상황들은 지금의 걱정이 나중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정적인 것은 돈이 더디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 정체가 되어서 조금 더디 오는 거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청운으로 보면 체리어트 카드는 내가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수진력을 가진다 여행을 간다 라는 카드가 이번 주 청운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은 금전적인 면은 통신 신속한 판단력 요런 거가 결부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과 관련이 있고요 사랑은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은 집에 계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여성이 걱정하는 게 나중에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돈이 더디 오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다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이제 염소자리 분들께요 카드가 색깔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자 염소자리 분들 청운으로 청운으로 보게 되면 승리한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이 카드로 보게 되면 자 결과물이 나오는 카드죠 그래서 내가 승리한다라는 카드라서 어떤 경쟁의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에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서 시험을 봐도 그 다음에 취업을 해도 사랑을 해도 아마 긍정적인 위치를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청운으로 카드가 떴고요 그 다음에 돈도 좋아해요 자 썬 카드가 나와서 이번 주에 아이들과 지방과 관련되면서 금전운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밝은 금전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배제한다면 대체적으로 금전운은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바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 저 일 그 일까지 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뭔가 내가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연애는 여자가 칼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녀가 좀 냉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는 여성의 결정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녀는 조금 냉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자 그것은 끝이다 이제는 뭔가 괜찮다면 회복이 되었다면 거기에서 더 나올 것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의 긍정적인 측면은 돈을 생각하라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것 위주로 그리고 내 것을 지키는 것을 위주로 이번 주에는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것은 묶여가는 것입니다 아 무서워요 이 대비를 엄청 묶여있네요 자 그래서 어떤 것에 묶여서 묶여서 신념으로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묶여서 하는 것들 그것은 이번 주에는 썩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내가 승리한다 자 그리고 결과 금전적인 면은 밝다 그리고 직업은 좀 바쁘다 그리고 연애는 여성의 날카로운 결정력이 좌우가 된다 건강은 만약에 지금 것이 건강하다면 그 이상은 없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여성이 여성이 자기 것을 위해서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좋은 점이다 그 다음에 너무 묶여서 가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털어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염소자리 분들 이번 순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병자리가 되죠 자 물병자리 분들 제가 또 운세 한번 뽑아 볼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로는요 자 총운과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엠프로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왕 카드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관련이 있고 국가와 관련이 있고 문서와 관련이 있고 조금 큰 위치의 사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줘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아니면 아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이 센 그리고 권위적인 어떤 남자와 관련이 있다 자 이번 주 총운은 물병자리 분들 총운은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펜타클을 사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아끼고 저축하고 자 움직임보다는 움직임을 주지 않는 지켜내는 그런 것이 더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너의 기량을 보여주라 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나를 보여주고 발표하고 그리고 내가 매지션이 되는 것 훌륭한 어떤 일을 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실제로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나를 보여주는 발표를 하는 그런 것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연애를 두고 이럴까 저럴까 뭔가 생각이 많아서 어떤 것이 드러나서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연애는 아니다 자 자세히 보면 남자가 돈의 어떤 목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연애적인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괜찮은데 내가 너무 감정적인 면으로 임하는 것이 건강이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밝은 생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이번 주에는 열심히 하랍니다 나의 어떤 하나의 별을 더 만들기 위해서 펜타클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것은 이동하는 건 별로예요 그래서 약간 여행 멀리 가는 거 이번에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변화를 주는 것은 별로야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앰프로 카드니까 남자와 남자의 권위와 그런 것이 관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운은 투자 말고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너의 기량을 보여줘라 어쩌면 당선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연애적인 측면은 고민이 많은데 금전을 위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너무 깊은 생각은 건강을 해친다 그 다음에 펜타클 8번 뭔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근데 이동수는 좋은 것은 아니다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로 보게 되면 러버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좋은 거죠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것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 서로 마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그런 것이 좋은 건데 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5K 컵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카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손해예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엔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회수할 것도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도 뭔가 안 좋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 성취는 좀 어렵고 조금 아껴 쓰고 조금 대비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직업의 분야에서 나는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대화가 통하는 누군가가 있어 관심이 가는 누군가가 있어 그리고 그와 문자나 메일 그런 것을 한번 보내보는 어떤 상황이다 안 그러면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은 요즘 여행을 잘 합니까 그죠?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카드예요 자 그리고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문 카드가 뜯기 때문에 우선 우울함을 주의하시고 두려움을 주의하시고 물고기 자리 분들은 자 그런데 그래도 이 카드는 메이저기 때문에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코로나 요것도 요것도 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예전 사람들과의 감정을 나누는 것 그리고 예전과 관계된 쪽에서 뭔가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남자입니다 돈 많은 남자 자 그리고 권력이 있는 듯한 남자 요 사람을 좀 주의해야 돼요 요런 권력을 좀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러버 카드 그러면 주변의 관계성이 좋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분위기가 좋다 등등 요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썩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일은 좀 바쁘다 연애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문 카드는 건강에 대한 것은 우울함 두려움 그 다음에 코로나 조심하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예전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요게 좋은 거고 부정적인 거는 자 돈 많은 그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쭉 생각해오던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나라의 운세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고기 자리 운세까지 딱 뽑고 나서 주마다 번의 편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고자 합니다 재밌겠죠 자 그래서 뽑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우리 카드 뽑기를 타로 카드는 사실은 모든 사안을 다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주인공으로 하고 제가 우선은 국가 총운을 다음 주 총운을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을 하나를 뽑고 경제적인 면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을 하나를 뽑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애도 또 궁금합니까 연애적인 면도 뽑아야 됩니까 연애 쪽으로 뽑아야 되고 아 외교 아 저희 대표님께서 옆에서 외교라고 말씀하셨고 국제적인 거죠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뽑아 봐야 되는 우선은 이번 주에 하는 번외편 첫 시도이기 때문에 자 국가의 총운을 뽑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키를 많이 기울고 있는 경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인 면하고 경제 정치 그 다음에 연애 그리고 국제 외교 이렇게 딱 나누어서 네 가지 카드로 제가 한번 뽑아 보고요 맞다 싶으면 계속 계속 제가 이걸 한번 뽑아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 사우스 코리아죠 자 사우스 코리아 2020년 그러니까 8월 31일에서 9월 6일까지 9월 첫째 주 우리 구군의 운세를 제가 타로 카드로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총운을 먼저 뽑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의 경제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정치 국가의 해외 상황 그 다음에 연애는 우리가 혹시 모르죠 그죠 연애적인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뽑아보고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국가의 어떤 것을 타로 카드로 뽑아보고 싶다 이런 것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은 우선 제가 요거 네 가지만 뽑아 볼게요 자 자 우리 구군 해석 들어갈게요 9월 첫째 주 자 9월 첫째 주 구군 해석은 문 카드가 나왔어요 자 문 카드가 너무나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9월 첫째 주에는 문 카드라는 거는 상황을 알 수 없음이 돼요 그러면은 상황을 알 수 없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그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문 카드는 비밀 두려움 그 다음에 내부의 어떤 상황을 알 수 없음이라는 의도된 것들이 있는 것까지 해서 아마 타로 카드에서 문 카드를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 두렵고 거기다가 어떻게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일 것 같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은 퀸 펜타클이기 때문에 아마 실속을 가지는 위주로 나갈 것 같아요 여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여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어떤 실속적인 것과 관련된 일이 있지 않을까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이 다음 주에 여성의 영향력이 있는 아마 그런 일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정치적인 측면은 데빌 카드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자기 것을 위해서 얽히고 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측면 자 다 같이 가게 되죠 자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인형과 신념에 묶여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자 국제적인 면에서는 자 프린스컵이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의 뭐를 동하게 하는 어떤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베가 사임을 했으니까 뭔가 조금 변화가 있을란가 또 모르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약간은 조금 설레이게 하는 어떤 그런 제한들 요거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예쁜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요런 어떤 연애적인 사건이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번외편 재미로 보는 아니면은 예견해 보는 우리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타로로 보는 운세 우선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는 다음 주에 문의 상황을 살아야 됩니다 문의 상황은 뭔가 두렵고 알 수 없고 거기에 알고 있지만 밤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운세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구근도 참고하셔서 다음 주 한 주 잘 지내시고 9월 둘째 주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